오케이 재빈이 보카 1회 18번 할 차례입니다 10..10..18번 오케이 으흠흠흠흠 18번 오우 노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드럼 드럼 쓰기 D R U M U는 U U O 그래서 합쳐서 드럼 오케이 계속해서 브러쉬 D R U S H SH는 U는 계속해서 U U O 중에서 어가 되고 있습니다 브러쉬 맞았구요 계속해서 트레이스 T R A C E 오 C 잘했구요 A는 A A A A A 중에서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트레이 얘는 둘 중에 뭐 S K 중에서 쓰겠죠 오케이 맞았습니다 딩동댕 트레이스 오케이 계속해서 유 Vocês 와 맞았소 빙고 어려운데 Fruits 그래서 U는 U, U, A U 됐고 I는 원래 소리 안나 왜요? I, E, A 왜 안나냐고? Fruit 하려니까 힘들어서 Fruite Fruite 그럼 못 알아듣겠지 DREAM D E, R D, D니까 DREAM이니까 E, A DREAM 그렇지 E, A는 E, A E, A 중에서 E 그래서 소리가 뭐다? DREAM 오 맞았네요 DREAM FROG F-R-O-G 소리 F-ROG 계속해서 DREAD D-R-E-A-D 그렇지 E, A는 E, A E, A 중에서 E DREAM DREAM Z Zij 아니 이거 헷갈리는데 B, R,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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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니까 E, A 아니 맞은데 B, B, B니까 G, E 왜이렇게? 아니요 틀린거 같은데 먼저야 I가 들어가는거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B, B, B 얘가 G, G 그럼 누가 소리 안나 D요 T가 브리드지가 아니고 브릿지 D랑 E가 소리 안나요 예 브리드지가 아니고 브릿지 오케이 틀렸어요 하나 D, R, E, S, S 된거 받았습니다 딩동댕 쓰기시험 잘 쳐주세요 아 빨리빨리